20대 초반은 극을 많이 했던 거예요. 누가 많이 쳐먹나? 우리 때 소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필름이에요.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술이라. 두피. 양파다. 까도 까도 까는 재미가 있고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술을 까요. 술이라는 게 인간 삶에 있어서 독이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때 어떨 때는 가끔 술의 힘을 빌릴 때가 있어요. 나는 놀기 위해서 마신다. 그냥 왜 분위기가 편안해지는 거? 약간 사람들이 나사를 조금씩 여는 그 분위기. 거기까지. 술자리를 즐기기 위해서 먹는데 결론은 정신을 놓을 때가 많죠. 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을 인지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 때 소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필름이에요.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길거리 가다 그런 사람 많이 봤을 때 이렇게. 보도블럭 있죠, 그거. 다리는 착결적으로 놓고 보도블럭 비고 주무시고 있어요. 아침, 새벽, 여름에. 잠시만, 내 얘기. 저기 한 중학교 때인가? 술집 거. 술집 거. 마을에서 할머니가 한 번 줘가지고 제가 온 마을을 다 한 번 돌아다니는 적이 있어요. 아주 즐거운 상태에서. 그렇지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그거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굉장히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많이 마셨던 것도 처음이고. 근데 속에서 미식미식 거리는데 이게 오바이트인지를 꿈에도 몰랐지. 그래서 앞에 선배들 쫙 깔아놓고 선배들한테 오바이트. 사람한테 털어 하신 거. 네. 왜냐면 그들이 나한테 줬으니까 난 그들한테 돌려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처럼 45년 같은 여자랑 살다 보면 지루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어. 근데 그거를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풀다 보면 이뻐 보여. 옛날 생각도 안 온 거야. 아니 그러면 술이 부인이 취했어. 내가 말이야 당신은 안 만났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술 풀어야지. 그 말이야 그때 말이야 산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돼. 처음에 이제 우리 남편이 우리 집에 이제 시험에 돼가지고 이제 인사를 할 때 왔어요. 근데 나도 저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 용기가 안 나니까. 그 제사 때 쓴 청아하고 소고기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막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그 방에 들어가서 내 동생이랑 이제 세 명이서 이제 부드럽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혼까지 간 거 같아. 아니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맛있어. 주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안주를 못 시켜. 짬뽕 하나 시키면 이제 150원인데 국물만 하면 이제 50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술도 이제 이렇게 비싼 거 있잖아요. 요새 진로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는 비싸서 우리 먹을 수가 없어. 대병으로 그 이름 없는 술이 있어요. 소주가. 아니 그게 어디. 그 지금 우리 따지면 와령 소주라고 했는데 지금 그 술이 어디 건지를 모르겠네. 나이트 클럽을 가잖아요. 이게 여자들끼리 가면은 저쪽에서 안주를 시켜준다든가 술을 시켜준다든가 하면서 웨이터가 와요. 저쪽 테이블에서 보냈다 그러면 각 테이블마다 빨간 조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야 그러면 아 여깁니다. 그래서 이 조명을 이렇게 드는 장면이 있어요. 알죠? 우리들은 이제 뭐 마시게 하려고 뭐 마셔라 마셔라 뭐 이래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래가지고. 게임 같은 거 있어요? 게임? 20대 초반에는 그걸 많이 했던 거예요. 누가 많이 쳐먹나? 우리는 그때는 그 게임을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했지. 그냥 딜이 퍼먹었지. 퍼먹는 거지 뭐 거기서 뭐. 군민정음. 군민정음. 군민정음? 이게 뭐죠? 군민정음. 시작. 광주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훈민정음 훈민정음. 안주. 오즈. 오즈? 오즈가 뭐야? 오즈의 마법사. 오즈. 군민정음 훈민정음. 군민정음. 군민정음.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가지. 교자. 고장. 고추 고주 고주 고자. 고장. 고장. 고장만 말씀 고장. 게임을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했지. 고장. 고장. 들기대. 나처럼 온갖 종점을 헤매고 다니고 연구까지는 하지 말아라. 술은 적당히 마시면 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꼭 술에 의지하고 수동적으로 먹지 말고 능동적으로 음주를 하면 좋겠다. 술은 자신의 몸에 건강을 지키면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알아요. 우리 내가 살아보니까 술 친구는 백해무익하더라고. 술을 안 먹으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끝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만나면 반지 또 술을 먹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술을 찾아다니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찾아다닌다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지금까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삼성 금융사에서 통합 앱이 나왔다는데 모니모 다운받고 젤리 받으러 가자. 지금 다운로드!